오늘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독 이 갈릴리 땅에서 어쩌면 사역의 한 4분의 3을 이곳에서 머물며 행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유독 이런 느낌까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갈릴리에 집착을 하셨을까. 헤롯이 목숨을 위협할 때에도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잠시 후에 죽었다는 고지를 듣고서 여전히 그 살의가 가시지 않는 보고를 받으시고 원래 태어났던 베들렘 땅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땅으로 가셨어요. 갈릴리 안에 나사렛이라는 아주 험하고 가난한 작은 마을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인데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과 약속도 어디서 만날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예,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의 일생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셔서 갈릴리에서 마치십니다. 승천하실 때에도 뭐라 그러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기억나시죠? 그때도 마지막 부탁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하면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4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눈여겨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이 갈릴리에 대한 아주 특별한 표현 하나를 보게 될 겁니다. 우선 12절서부터 좀 보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셨어요. 요한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왜 체포됐는지는 아시죠? 사복음소를 세밀하게 비교해 보면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궁궐의 스캔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들추어서 격렬하게 맹폭을 가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아주 끔찍한 궁궐 스캔들을 일으켰죠. 이것이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동생의 아내가 워낙 미모였기 때문에 사실은 반강제로 빼앗아서 엄청난 천륜을 어기는 끔찍한 스캔들을 일으킵니다. 이걸 세례 요한이 준엄한 메시지를 통해서 지적을 해요. 안 그래도 평소 눈에 가시처럼 띄었는데 그 참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게 되죠. 자 12절을 잘 보시면 당연히 이러한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단 말이죠. 들으시고 어떻게 되어있는가 갈릴리로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있어요. 물러나셨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여러분 이 느낌이 평범해 보이십니까? 이런 느낌 혹 들지 않으세요? 좀 야비하신 거 아니냐?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으세요? 그것도 자기의 오실길을 목숨 걸고 선포하고 정의를 부르주셨던 세례 요한이 불이한 일로 체포된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가장 끔찍했던 궁궐의 스캔들을 고발해서 체포되었다면 예수님도 이럴 때는 뭔가 좀 이렇게 두 팔을 걷고 쌍지팡이라도 좀 짚고 나서야 이 그림이 예수님다운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기자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어디로 물러나셨다고 되어있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고 되어있어요. 북쪽을 얘기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체포된 지역에서 훨씬 위에 북쪽을 얘기해요. 이 이유를 성경 기자는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의리적인 관점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기자는 갈릴리로 물러나신 이 예수님의 태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자,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대 15,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네,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갈릴리로 후퇴한 그림을 성경 기자는 구약 성경의 성취로 이해를 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는 정치적인 시선에서나 또는 인간적인 시선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이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자기 동료인 세례요한이 시대를 맞서 정의를 부르짖다가 지금 체포가 되었다는 소식을 틀림없이 들으셨는데 사실상 한 발자국 물러나신 거예요. 겁이 나셨을까요? 그랬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데 놀랍게도 이는 14절이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당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에 갈릴리요. 이것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한 건데 우선 이사야 9장 원본을 좀 한번 보십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도 놀랍게도 갈릴리라는 표현 앞에 어떤 단어가 수식되어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땅은 이방 땅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왜 자꾸 성경에서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묘사했을까? 여기에는 매우 슬픈 역사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우선 열한기 상 9장을 한번 보십시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히람에게 주었어요. 시리아 쪽, 북쪽 지역의 왕을 얘기합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그랬는데 20군데를 한꺼번에 주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보면 20번째, 그러니까 이 20곳을 어떻게 준 겁니까? 조금씩 조금씩 내준 거예요. 왜 내줬는지 아세요? 자기 땅을,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조금씩 조금씩 내주다 보니까 몇 군데나 내줬어요? 20군데나 내줬어요.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잔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것 다 뭐하는 데 소용되었던 물품들입니까? 그 솔로몬의 화려한 왕궁과 화려한 성전을 짓는 데 소용되었던 물품들을 전부 두로에서 실어다 날른 겁니다. 그걸 누가 제공했어요? 히람이 제공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이 지역을 야금야금씩 몇 군데나 내줬습니까? 네, 스무 군데나 내줬어요.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히람이 두로에게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솔로몬이 땅을 내줬다는 소식을 듣고 두로 왕 히람이 어떤 땅인가 하고 가봤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화가 났어요. 이 사람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는 자기에게 은금 그것도 백향목을 해발 2천 미터 이상의 높은 산에서 백성들을 동원해 저 지중해 해변까지 실어다 날르고 자기의 그 건축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도왔건만 나한테 보상으로 준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가불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메마른 땅 쓸모없는 땅 그 말이에요. 메마른 땅 쓸모없는 땅. 하나도 쓸데없는 땅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이 어디예요? 갈릴리 땅이에요. 이것은 솔로몬이 쓸모가 없어서 성전 건축할 때 두로 왕 히람에게 너나 가져라. 그리고 내준 땅이에요. 우리 서울에도 그런 지역이 하나 있었죠. 여의도가 무슨 뜻입니까? 여의도. 여의도라는 원래 어의는 너나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 강 한복판의 섬이었는데 누가 갔겠어요. 거기 사람이 살 거라고 당시에 모래밭이었는데 누가 생각을 했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래서 여의라는 말은 너나 가져라 남는 땅 그런 의미입니다. 갈릴리는 적어도 솔로몬의 인식 속에서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이 땅은 누가 약속하여 주신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땅입니다. 게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하면 이사야서를 한번 구장을 다시 띄워 주실까요? 구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여기 갈릴리 땅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그 길목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갈릴리 사람들을 다 붙잡아 갔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는 그때부터 이방인들과 뒤엉켜서 뒤섞여서 살 수밖에 없는 가장 덜 종교적이고 가장 덜 예루살렘적이며 가장 덜 유대적인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런 역사적 이유 때문에 갈릴리 땅은 이방의 갈릴리라는 별칭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 하면 가장 배제된 땅 가난하고 침략당하고 수탈당하고 이방인과 엉켜 사는 땅 이것이 그 시대나 예수님 시대까지 전에 내려왔던 사회적인 통념이었어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것을 반전을 시키냐 하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이 멸시를 당하게 했다는 말의 의미는 그곳으로 아수르가 공격을 했고 거기가 길목이었으며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다 먼저 제일 먼저 끌려갔어요. 그리고 수탈을 당하고 겁탈을 당하고 역사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의 형벌 아래서 신음하던 땅의 상징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모든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역을 거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한 번도 편안한 세월을 살았던 적이 없어요. 말 그대로 저주의 땅이었고 흑암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반전을 예고하냐 하면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말 영화롭게 되었나요? 여러분, 바로 이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뭘 시작하십니까? 보금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이 이방의 갈릴리 땅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보금의 역사를 진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을 띄워주실까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가소서? 유대로 가소서 우리 다같이 4절 시작!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의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4절을 잘 보시면 어떤 일을 하려면 서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어떤 일을 도모하면서 자꾸 묻혀서 보이지 않게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까?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셨어요 저주의 상징이요 흑암의 땅이요 버림받은 땅의 상징인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는 심지어 어떤 갈릴리로 명명되어 있다고요? 이방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오늘 이 마태가 드러내고자 했던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도시중앙이나 메인그룹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게 보이지 않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역사는 태동되고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어떤 커다란 세력으로 시작한 적도 없었고 어떤 유명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적이 없어요 저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지?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버림받은 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이런 자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의 갈리라는 이 명칭은 고유명사이시면서 특별히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울림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번듯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군데 볼까요? 우리 지난주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먹는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이라는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배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우리는 이 시험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므로서 예수님이 꿈꾸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한 번 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했지만 세례의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세례의 요한이 광야에서 꿈꾸었던 천국과는 미세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한 번 좀 볼까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2절 이때는 이미 요한이 옥에 갇혀 아직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옥에서 요한은 죽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3절 시작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릴까 이 질문을 잘 보세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고개를 겨뚱거리고 있었어요 이분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맞나 점점점 미로 속에 빠지는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야가 당신 정말 맞습니까? 왜? 자기들이 준비하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뭔가 예수님의 행동이 자꾸 간격이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돼요? 요한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꿈꾸는 방식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꿈꾸는 방식에는 지금 어떤 간격이 벌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너희가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얘기해라 어떤 내용일까요? 4절,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걷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요한은 궁궐의 스캔들을 고발할 정도로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일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 당시 요한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십시다 37절, 시작!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렇게 로마의 권력과 맞서서 광야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던 집단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사실은 세례의 유안도 그 한켠의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으로 다시 돌려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5절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전형적인 이사야가 설명했던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사인들이었습니다 다음 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지금 요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실족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권을 맞서서 투쟁하고 그 시대에 어떤 권력과 맞서서 투쟁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시 화폐 안에 갈대 그림이 있습니다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돈 때문에 나갔냐 그 말이에요 다음 절 볼까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왕궁에 있는 권력이 본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눈먼 자, 전언 자, 주저앉은 자, 가난한 자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보호금이 증거되고 구원의 빛이 비칠 때 이사야가 꿈꾸던 메시아를 통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거기가 어느 땅이죠? 이방의 갈릴리예요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가난하냐 이런 물질적이거나 물량적인 개념에서의 의미가 아니에요 보호금을 알지 못하고 보호금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사실상 현대적으로는 어떤 자들입니까? 가난한 자들이에요 공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이 총칭은 오늘 이 시대에도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의 정신을 반드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중심으로 중심으로가 아니라 가능하면 이 지구촌에 소외된 공고한, 배제된, 버려진 아직도 보금을 알지 못하고 허물을 찾아서 인생을 소진하고 낭비하는 그들에게 뭘 전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의 생명되심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이방의 갈릴리라는 명칭이 주는 큰 울림이고 메시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오늘 온라인으로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예배를 드릴 모든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시대 앞에 주시는 하늘의 순명으로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